오늘은 재계 4위 LG그룹과 5위 롯데그룹의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롯데도 지금 청소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총회 오늘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월딩스 이사혜만이 주총회에서 논의됐는데 부결됐습니다. 신동민 회장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한 건데요. 주주총회 결과 배경 등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권지단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벌써 이제 다섯 번째 표대결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일본 롯데월딩스 주주총회 결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월딩스 이사혜만은 부결됐습니다. 롯데월딩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월딩스 부회장이 제안한 신동민 회장의 이사혜임권과 신동주 부회장의 이사선임권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뇌물 혐의로 구속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 회장은 롯데 비상경영위 대표단을 통해 직접 해명을 전달하는 서신을 전달했는데요. 롯데월딩스는 의장이 참석한 주주를 대표해 신 회장의 서신을 전달했으며 참석한 주주들이 회사 제안 의안과 주주 제안 의안을 침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반전을 노렸던 신동주 전 회장은 또 한 번 동생인 신동민 회장과 표대결에서 완패하게 됐습니다. 롯데의 형제의 난에서 신동민 회장이 지금 전승을 거두게 됐는데 구속 수감 중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 체제가 굳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신동민 회장의 지위와 원톱이라는 지위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총은 신동민 회장 입장에서는 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결과를 예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뇌물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신 회장은 오늘 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 회장의 이사 희망이 부결되면서 신동주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지난 2015년 이후 열린 주총회에서 신 회장은 5연승, 완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본 주주들의 지지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지배는 큰 변함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결과가 신동민 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신동민 회장은 이번 주총 결과로 일본인 주주들의 지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민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신 회장은 준 조세 성격으로 돈을 건넨 적은 있지만 면세점 특허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총 결과에 대해 신동민 회장의 부지한 상황에서도 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이 빨리 극복돼 불안정한 경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차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